다음 이어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에터미 파인자임입니다 이 파인자임은요 소화를 굉장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조효소 비타민 3종과 소화효소 9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리뉴얼되어 출시가 되면서 그 함량과 용량이 증량이 되었는데요 한 달 분으로 구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간 조효소 비타민 3종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소화효소 9가지는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, 유당 등을 분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동결건조 파인애플 분말이 30%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그 맛이 상큼하게 또 잘 만들어졌습니다 브로멜라인과 식이섬유가 함유된 그런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이 파인자임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효소라고 하는 것을 또 알면 좋습니다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이 생명활동을 할 때 필요한 이 화학반응의 총매제 역할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도록 전환시켜줄 때 이 효소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 혼자서는 이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하지 못하고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로 이 조효소가 필요한데 바로 그 조효소 비타민 세 가지 비타민 B1과 비오틴, 판토텐산이 이 파인자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등등으로 잘 전환이 되어야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자임의 조효소들이 그 역할을 돕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소화효소 9가지는요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소화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소화불량을 겪기도 하고 또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른 분들 계시죠 계속 먹고 싶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화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엔 그게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노화로 인해서 이 소화효소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밥을 먹어도 이게 영양분으로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냥 밥을 먹어도 뭔가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파인자임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음식물을 잘 소화를 못하고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조금 더 활력있게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파인자임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나왔죠 착한 가격 한 달분에 14,200원에 이렇게 좋은 소화에 도움이 되는 파인자임 드실 수 있습니다